첼리스트는 12살 된 애완견 뽀뽀를 자식처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뽀뽀는 좋은 엄마, 즉 자신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애완견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악마견이라고 하는데, 되게 부싼 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괴로워서도 그 다음날 또 사람 좋아하고 또 괴로워서 또 사람 좋아해서 그래서 어르신들 철흥명 괴로 많이 쥐잖아요. 악마견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마땅. 그렇게 그렇게 부싸던 강아지들이 머리가 좋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절대 없이. 그런 느낌이 제일 부싸네요. 내가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냥 사고를 많이 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뽀뽀는 2개월 때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검지하고 똑같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엄마를 얘 싫어해. 짖지마, 모아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해. 죄송하다. 아니요, 왜요? 너무 행복한 사람을 사고 있고. 지져요, 강아지. 사고쳐요, 강아지. 아, 그냥 너무 행복했다고? 진짜 진정화 시키면 다 하고 너무 막 공주예요. 아직도. 너는 몇 살 됐어요? 12살. 그럼 6년 됐다는 건 사람 나이로요? 아니면 강아지 나이로요? 아, 12살. 12살 됐다고요. 사람 나이로네. 와, 지금이 많이 까매졌겠네요. 지금 거의 색깔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이가 너무 껌이 예뻐요. 컬러도 아직도 안 죽어. 아, 아이가 너무 작아서 너무... 아, 무거울 수 있어. 강아지 나이먹을 수 있어. 아니, 이분도 집에서 자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귀여워요. 비그리는 게요? 아기처럼 돼, 아기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강아지가 비그리잖아요. 아니, 걔는 제일 행복해요. 저랑 살아서. 그치. 지인은 너무 잘 만나서 제일 행복한 아이예요. 그쵸. 응. 엄마 잘 만나서 행복하지만. 12년이... 내 생각도 해야 하지마. 20년 살아야지. 올해는 15년 정도 되잖아요, 그쵸. 저... 앞으로 많이 오래 살지 못하겠지만 아직까지 아픈 데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죠. 아, 진짜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죠.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숨 쉬는 거나 이런 거나 막 헛헛거리는 거나 보면은 많이 젖어요. 그래서 아, 전과 다르구나 뽀뽀가 많이 느끼거든요. 야. 오늘 막 그래도. 그래도 뭐 내 옆에서 이렇게 있고 엄마가 잘해주고 그냥 내 옆에서 이따가 가면 되지. 이러고 말해요. 저희는 집에서 또 놀기는 좋지. 근데 우리 뽀뽀는 나가서 뛰어야 돼. 봉투처럼 뛰면은 거의 한 1km를 뛰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아침에 가야 되고 나가가지고 오늘 한 2시간 산책 시켰을걸요? 응, 저도 계속. 아, 이제 요즘에 멘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산책을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습관 그냥 나가자 이러고 나왔는데 요즘에 그건 잘 못해줄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 산책시 잘 시켜줘야 돼요. 네, 알겠죠. 너무 잘 알았는데. 제가 웬탈이 안 되니까. 자, 지금 그렇죠. 오늘 왔는데 또 제가 엄마가 그러니까 계속 자는 책은 안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음식 얼마나 빠른다는 얘기. 아, 그게 더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책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 대화방이 열린 날은 11월 13일입니다. 이후 닷새 만에 그렇게 건강했던 뽀뽀가 죽었다고 첼리스트의 친구는 트윗을 올립니다. 남자친구의 폐학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뽀뽀가 엄마에게 버려졌다고 느끼며 엄마의 방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평소에 자주 맡기던 애견카페에 보냈던 것이고 9월 2일경 첼리스트는 집으로 뽀뽀를 데려왔다는 뉘앙스의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뽀뽀를 다시 애견카페에 데려가 11월 13일경까지 두 달간 맡긴 사람은 첼리스트 본인이었습니다. 뽀뽀는 첼리스트가 데려간 날에도 건강했고 첼리스트는 애견카페에 뽀뽀의 건강 문제로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장님. 네, 네. 아니 뽀뽀 어떻게 된 거예요? 뽀뽀요? 네. 어떤 말씀이실까요? 아니, 뽀뽀 죽었대요. 음... 제가 퇴소를 일단 잘했거든요? 아니, 그럼 어떻게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네. 아파서 퇴소하고 나서 시름시름 아파서 죽었대요. 어디 아픈 데가 없었는데? 아, 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근데? 네. 지금 소모는? 네. 안 나오고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나왔는데 시름시름 아파서 죽다. 제가 사장님을 알잖아요. 네. 그리고 내 뽀뽀를 알잖아요. 네. 제가 중국에서 약불을... 병원 한 번 봤나? 이번에? 학대는 무슨 말씀이세요? 뭐 학대? 뭐 학대... 아니, 그런 얘기가 돌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 롤러스에서 학대했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할 게 없죠. 뭐 학대를 할 게 없죠. 아니, 제가 사장님을 아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니, 아픈 시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아니. 제가 그러면 며칠 내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음... 토사... 아... 아니... 아니, 뭐 전화를 주신 게 없으셨는데? 제가? 아니, 아니. 그 여자보호자님이시잖아요. 네. 네. 뭐 아프시면 보통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맞게 좀 조치를 내. 근데 아이가 노력이 아니라 보니까. 네네. 최소를 하면은 그래도 스트레스가 이제 좀 풀... 이제 환경...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희가 여행 갔다 오면 몸살을 하거나 막 바쁘게 놀거나 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네네. 제가 그걸 항상 걱정을 해요. 그리고 뽀뽀가 저희가 딴 거 한 거 없이 그날 목욕하고요. 그리고 원래 뽀뽀 피곤하면 눈 위쪽에 이렇게 충혈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일절 없었고. 최소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혹시라도 제가 이상 있긴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집에서 집을 정리해가는데 뽀뽀 지금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얘기 며칠 전부터 들었거든요. 뽀뽀 피 죽은 거 같다고. 그랬더니 누가 울린 거예요. 예예예. 저 트위터 신고가. 근데 그랬어? 참. 아 저도 지금 아까 지금. 저도 지금 놀래가지고. 근데 변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혹시라도. 어디 아프시면은. 저기 사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번에서 한번 버리려다가 제가 다시 데리고 왔고요. 알려서도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지금 뽀뽀가 거기서 몇 달 있었어요? 두 달 있었죠. 뭐 저기. 하루에. 하루에. 제가 보내고 나서부터. 잠깐. 다시 보냈죠. 근데 몇 번 이렇게 오고가오고 하긴 하셨거든요. 근데. 전혀.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니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태는 죽었어요. 어 근데. 오늘 확인하시면. 어 근데 결제를. 네. XX님으로. 입금을. 아니. XX이 뭐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XX님으로 입금이 들어가신다고 해서. 예. 상금영상 처리해드리고. 근데 아. 그래서 왜 그렇게 그랬을까. 얼마 나왔어요? 금액은. 뭐. 100만원 벌자였어요. 웰비용으로. 되게. 저렴하게 해드렸어요. 4만원. 5만원입니다. 항상 좀. 이게 좀. 이렇게 말씀하셔도. 근데. 그럼 계속 XX이라는 사람이 입금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아니면. 마지막만 XX이 입금해주는 거예요? XX을 하셨고. 그 전에는 누가 한 거예요? 의학연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호사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했죠. 그니까. 저. 8월 이후에는 제가 안 했고. 8월 전에는 제가 했어요. 그때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예. 음. 뭐.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문하셔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네. 두 달 정도 있었네요. 이제 왔죠. 네. 근데. 목욕하고. 네. 네. 근데 되게 잘 자시고. 직접 오셔서 하는데. 살쪘네요.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충격이 다 안전하시고. 오늘 확인해서. 제 입으로. 바로 넘어트리네. 응. 아. 인터넷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아까 그 탭시에서 보냈지인 거라 제가. 아. 앞으로는 아니에요. 네. 전혀. 근데. 앞으로. 만약 퇴조하거나 이상이 있으면은. 충혈이. 앞으로는 물어보겠죠. 우리 사장님이. 그래서. 저한테 연락처에. 아. 뭐. 저기 뭐야. 왜 아프냐라고. 따지를 했죠. 당연히. 어느 전주다. 그럼요. 엄청 좋아하시니까. 그럼. 저희가 다. 마지막 날에도. 그날에. 저희가 목욕을 시켜놨거든요. 오전에. 일주일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픽업이 나와가지고. 아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분명 뽀뽀가 11월 18일 날 죽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도 스페이스방이 열립니다. 첼리스트와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뽀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수단은 무려 50분이나 지속됩니다. 그렇더라. 강아지로 사람처럼 오라 향이. 응. 이를 보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람처럼 안고 온 것 같은데. 나는. 치아식 코고주를 못떠. 그때. 난 먼저 잠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들어가지고. 한 달은 못하겠는데. 아. 치아식은 아니라. 뽀뽀가. 들어봤으면 알텐데. 뽀뽀가 온 건지 치아식이 온 건지. 아. 저는 콜을 생각하는 걸 고려봤는데. 아. 주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도 알아요. 그때 뽀뽀 굴더라고. 아. 왜. 아. 애가 너무 탁탁콜을 고라. 내가. 오해가. 딱 붙었나요? 네. 아니에요. 아. 나 사람 같은 아이였어. 아. 아. 네. 아. 진짜 이거. 녹음하고 싶어. 에? 녹음망울 못 바꿔요. 아니.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그. 애초에 녹음망울을 만들었으면 모를까. 하하하하. 아니. 녹음망울을 못 바꿔. 이 코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계속 보고 싶어. 알지? 많이 추워하셨나 보다. 제가. 아. 시연이 좀 지겨왔어. 오늘 보니까. 어. 아니. 딱. 딱. 들어오셨으면 말이. 응. 나. 나. 한잔 했어요. 에요. 응. 들어와서. 엉. 들어와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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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으로 절대 들어와서 이걸 켜놓고 자면 안 되겠다. 왜. 아. 나도. 어. 어. votre hebben such a long time girl. 해 보세요. 엉.. 20 pixels. VI Undergroundmunajo 싶евой心 contain andhan itasan. 우리나 generale sont DANCE. 나도 좀 채식이 한 거 아니에요. 꼬끄러기 하는 거야. 내가 오빠가 이렇게 보는 거 들으니까 좀 그렇네. 좋지는 않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좋지도 않네요. 귀여운데? 귀여웠다고 볼 수 있죠. 뽀뽀는 정말 18일 날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왜 첼리스트는 뽀뽀가 남자친구인 제보자 때문에 병을 얻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소위 청담동 게이트입니다. 이거의 메인화면이 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12년 키우던 강아지 사진이거든요. 뽀뽀인가요? 네, 뽀뽀요. 저한테는 그냥 가족이 그냥 단 한 명의 진짜 내 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물론 그 후에 가긴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을 탓한다거나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을 흘러서 보내고서 걔가 그렇게 병을 얻고 죽게 됐어요. 제 잘못이죠. 엄마인 제 잘못이지 저는 그 사람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허나 본인이 뭐를 한다고 거기다가 내가 자신처럼 생각하고 같이 치우던 그 뽀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그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고 팔아먹는지 왜냐면 저는 맨날 트위터에 뽀뽀 사진을 선택하는 것만 올렸었거든요. 적어도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뭐 2천명이든 3천명이었든 다 그거를 매일 팠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너무 나쁘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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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